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학부모 응원 프로젝트 4차 학부모 특강 진행을 맡은 천재교과서 김은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재교과서 영어교육팀 단장 박줌입니다. 단장님, 오늘 학부모 특강은 앞서 3차에 걸친 특강과는 조금 다른 주제로 진행이 된다고요? 네, 학부모 특강은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주제들로 그동안 이루어져 왔는데요.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다는 의견이 많아서 궁금증도 해결해드리고 꿀팁도 드리고자 오늘은 교육특강 첫 번째 시간인 영어교육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우리 천재교과서가 가장 잘하는 전문분야를 오늘 우리 원장님한테, 우리 선생님 어머니들한테 풀어드릴 예정인데요. 그렇죠? 저희는 교육 전문회사니까요. 이게 라이브라서 제가 약간 떨리는데 맞습니다. 저희는 교육 전문회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은 조금 특별합니다. 사전에 저희가 진행에 앞서서 학부모님들께 많은 질문들을, 자녀 영어교육에 관한 많은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주제로 오늘 다양한 얘기를 좀 진행해보고자 하는데요. 네, 오늘의 대주제가 영어교육이고요. 부제가 영어의 시작은 파닉스가 아니다로 아이들의 올바른 영어학습 방법과 함께 학부모님들의 고민들도 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역시도 오늘 주제가 좀 많이 흥미로웠어요. 파닉스? 파닉스가 영어의 시작 아닌가? 뭐 이런 어떤 생각들부터 하게 되는데, 자, 어떤가요? 네, 물론 기초 단계에서 이제 파닉스가 우리나라 아이들처럼 영어를 이제 과목으로 배우는 환경이라면 필수 요소이긴 한데, 영어교육 전체로 봤을 때 꼭 시작점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그러면 파닉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까요? 네. 부제인 파닉스는 영어교육의 시작점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알파벳, 음과, 즉 A 할 때 A 이렇게 소리나는 것을 익히는 과정이 파닉스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각 글자의 발음이 아닌 글자의 조합인 단어를 읽어내는 것에 파닉스에 더 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에 구성이 되어 있는 이제 각 문자의 발음, 사실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Phonemic Awareness라고 음소학습이라고 하는데요. 파닉스는 오히려 음소의 조합인 단어의 철자, 즉 글자를 보고 읽어낼 수 있느냐인 철자와 소리의 연계성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머님들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캣을 발음할 때 크, 에, 트 이렇게 C, A, T 나눠서 발음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캣으로 합쳐서 읽는 게 파닉스인데 보통 아이들한테 자, C, 크, 에, 에이, 에, 트 이렇게 해가지고 합쳐서 읽어봐 라고 하면 빨리 읽어봐 라고 하면은 크레트 이렇게 읽게 되거든요. 그것을 캣으로 읽어야 하는 게 이제 파닉스의 법칙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디코딩, 즉 해석하는 부분. 앞에 C가 M, M로 바뀌었을 때 매트라고 읽을 수 있는 이 과정을 배우는 게 이제 파닉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자를 인지하는 단계에서 학습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시기이죠. 알파벳을 배우기 시작한다는 것이 이제 소리로 듣고 말하는 그리고 이제 의미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과정 이후에 실제로 소리와 말로 알던 단어를 written word, 쓰여진 이런 과정에서 철자를 인지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배우는 겁니다. 자녀의 영어 학습을 시작하실 때 연령에 따라서 진행해야 하는 학습 과정이 조금씩 다르게 되시겠죠? 좋습니다. 마침 안 그래도 우리 학부모님께서 주신 질문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영어 학습은 어려서부터 시키는 거 아니냐. 근데 공교육의 어떤 영어의 시작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다. 공교육 믿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켜도 되는지, 진짜 기다려도 되는지, 그때 가서 잘 따라갈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이 있으셨는데 어떤 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많이 현장에서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3학년부터 영어를 하는데 그때 딱 시작하면 늦냐.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나온 초등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인데 영어 교과서.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안에 보면 물론 이제 알파벳을 인지시키고 파닉스를 가르치는 과정이 있지만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문장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과정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한글을 떼고 초등학교 요즘 다 들어가잖아요. 비슷하게 학교 공부를 따라가려면 3학년 때 딱 시작하시면 약간 늦은 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학은 보통 어릴 때부터 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맞습니다. 영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릴 때부터 이제 반복적이고 이제 잦은 영어 노출이 자라면서 갖게 되는 영어 센스의 굉장히 큰 기초가 되는데요. 결국 이 영어 센스는 영어 실력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3세에서 5세 사이에는 주로 소리 학습에 노출하시는 편이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리고 5세 이후부터는 조금씩 철자와 활자가 들어간 영어 동화나 아니면 이렇게 written English라고 하는 부분들로 시작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영어 동화. 많이 읽어주고 싶고요. 해주고 싶은데 아이가 잘 이해할 수 있을지. 그렇죠? 우리나라 말도 어려운데 아이가 영어로 또 읽어준다고 하면 많이 어려워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떤가요? 이게 그 이 영어 동화를 이제 보통 읽어주실 때 아이가 그거를 모든 every sentence를 읽어내기를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사파나 그리고 앞으로 영어 학습을 하면서 자주 만나게 될 어휘들을 이미지로 각인시키고 그거에 대한 경험치를 높여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전문적인 얘기를 드리자라고 하면 그 영어 어휘에 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휘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미국 영어를 이제 모국어로 하는 미국 교과서의 경우에도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모두 다 빈출 어휘라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지속적으로 학습을 시키는데요. 이 빈출 어휘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이트 워드라고 해서 이렇게 스쳐봐도 아이들이 알 수 있는 단어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이 프리퀸시 워드라고 해서 빈도수가 작게 나오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 사이트 워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드리면 뭐 I, M, A, The, Ease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Ease 같은 경우를 아이한테 Ease는 파닉스 법칙에도 적용받지 않고 그리고 이것을 문법으로 설명하기엔 아이들의 연령이 너무 어리고 뭐 Ease를 어머님들 다 기억하시나요? Ease는 비동사이고 삼식 다수였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죠. 어렵죠.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접하면서 만나야 하는 어휘들입니다. 또한 이제 하이 프리퀸시 워드라는 부분들은 뭐 사이트 워드만큼은 자주 나오지 않지만 빈도수가 높게 나오는 뭐 there, hat, also, with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이 프리퀸시 워드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빈출 어휘들이 파닉스 법칙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설사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전체 영어 단어를 구성하는 것 중에 파닉스 법칙에 적용받는 단어가 거의 한 70% 이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지속적으로 계속 만나면서 익혀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영화 동화처럼 사파와 문장이 공존하는 쉽고 재밌는 영어를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접하게 됐을 때 이후에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이제 벌써 초등 자녀를 키우고 있는 우리 학부모님 경우에 나 늦은 거 아니냐 나 진짜 초등학교 가서 3학년 때 되면 다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늦은 거 아니냐 초등학교 학생이 되어서야 시작하는 영어 우려가 있는데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이제 입학하기 전에 그러니까 3학년을 기점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초등 입학을 기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입학 전에는 영어 동화나 영어 동요, 애니메이션 뭐 이런 것들 꼭 익혀서 외워서 확인하시는 과정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최대한 노출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사실 영어 동화 책으로 성을 쌓고 놀고 이렇게 날리면서 놀아도 책을 주변에 두시는 게 아이들한테는 훨씬 더 강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초등학교가 들어가서 Written English, 활자가 연계된 영어 학습을 시작하신다라고 할 때는 알파벳, 파닉스, 사이트워드 이런 과정들을 차근차근 밟아서 학습을 하시는 게 좋겠죠. 좋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인데요. 아마 말을 하든 아니면 활자의 어떤 리튼을 하든 그렇죠? 아마 어휘가 단어, 즉 단어가 아마 수반이 돼야 될 거예요. 모두의 고민이죠. 그렇죠. 그런데 단어 외우기 정말 힘들다라고들 많이 하세요. 아니면 아이가 단어 외울 생각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너무 많이 어려워해요. 어렵죠. 그렇죠? 아니면 기존에 알던 것만 맨날 하려고 하고 쓰려고 해요.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단어 학습에 대한 어떤 효과적인 방법 좀 제시해 줄 수 있으실까요? 단어는 사실 어머님들 너무 슬퍼하실 것 같은데 왕도가 없습니다. 왕도가 없어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고 ESL 환경이 아닌 우리나라처럼 영어를 과목으로 학습하는 경우에는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단어를 학습을 하고 그것을 즉각적으로, 주기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아이가 오늘 학교에서 스쿨이란 단어를 배웠어요. 스쿨, 학교이죠. 그런데 며칠은 그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도록 유도해 주시는 거예요. 약간 재미있긴 한데 제가 천재 교육에 있긴 하지만 저는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많이 영어를 가르쳐봐서 제가 썼던 방법 중에 하나는 재미있는 게임처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라고 질문하실 때 오늘 스쿨에서 뭐 했어? 웃긴데 아이들은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 아이들도 오늘 스쿨에서 재미있는 게임으로 수업했어? 라고 대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그 포스트잇 같은 쉽게 쓰실 수 있는 거에 단어를 막 쓰셔서 집안 여기저기 붙여놓으시고 그것을 찾아내게 한다거나 이렇게 학습을 게임과 연결해서 재미요소를 주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고학년이 되면 다 소용이 없겠죠? 이런 방법이 하루에 뭐 30개씩, 100개씩 단어를 외우고 학원에 보내서 이렇게 막시게 이렇게 단어 시험 보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사실은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효과를 오래 가져가시려면 반드시 배웠던 단어를 자주 사용해서 말해보게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하게 하는 이런 아웃풋 과정을 연결해 주셔야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언어는 이제 실제 사용하지 않는 지식으로서는 그 효용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들어온 거 저희가 이제 또 오늘 라이브다 보니까 질문 들어온 것들을 갑작스럽게 좀 드려볼까 하는데 워킹맘이신가 봐요. 영어 동요라도 틀어놔야 될까요? 워킹맘은 이렇게 케어해 주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시고 또 하나의 질문은 저희 애는 6학년인데 매번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런 우려 섞인 질문을 해 주셨어요. 네. 어머님 6학년 일단 영어 동요라도 틀어놔야 하냐? 예. 틀어놓으셔야 됩니다. 틀어놓으셔야 하고 아이들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자막 없이 영어로 된 부분들을 좀 이렇게 계속적으로 틀어놓으시는 것도 귀에 꽂히는 방법이시고요. 6학년인데 단어 이렇게 숨겨놓으시고 찾기하는 게임을 하기는 어렵고요. 대신에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뭐야?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막 각잡고 아이들한테 영어 말해봐! 이러면 고학년 아이들 특히 뭐 4, 6학년 그리고 중학생 아이들은 전혀 말하지 않을 거예요. 음 싫어요 엄마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는 어렵고 대신에 아이가 엄마한테 가르쳐주는 형태로 좀 자신의 지식을 전달할 수 있게 유도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인데요. 영어 공부에 진짜 여러 종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죠. 서점에 가도 아니면 학원에 가도 파닉스부터 그래머부터 보캐블러리 뭐 다양한 책들이 있는데 뭐부터 어떻게 어떤 순서대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 각각의 영역별로 많은 장치들이 숨어 있어요. 뭐 뭐 말씀하셨던 파닉스는 파닉스에 최적화된 훈련 과정이 있고 말하기는 스피킹에 최적화된 훈련 과정이 있는데 한 번에 한 가지만 배우는 학습은 요즘처럼 말하기, 쓰기 능력으로 대본되는 아웃풋 과정이 중요해진 시기에는 사실은 맞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영어를 할 때도 배운 걸 기반으로 학교에서도 표현하기나 발표하기 등의 종합적인 영어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21 개정교육 과정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요. 서로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영역을 함께 구성해서 함께 이렇게 붙여서 학습하시는 게 효과적이라고 보셨습니다. 자, 혹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구체적인 어떤 예시를 조금 들어줄 수 있으실까요? 제가 또 저의 영어 비밀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알파벳을 배울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사이트 워드를 함께 학습을 하게 하시는 게 뒤에 이제 아이들이 문장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파닉스를 실제로 학습하게 될 때는 사실 파닉스가 이제 소리가 나는 규칙적인 단어들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말하게 하는 스피킹이나 아니면 파닉스 리딩과 연결하시는 게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통은 리딩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많은 단계들이. 그래서 리딩 단계도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쌓아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패턴 리딩을 먼저 배우게 되는 거인데 어머니님도 지금 좀 어려우시죠? 패턴 리딩을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정해진 패턴의 문장에 단어만 갈아끼는 게 패턴형 리딩이고요. 그리고 파닉스 리딩은 그럼 어떻게 다르냐? 파닉스 리딩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런 식으로 소리가 비슷한 단어들을 모아서 문장을 구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패턴형으로 익히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게 쌓여서 스토리라인이 있는 즉 이해를 요구하는 리딩 과정에도 아이들이 굉장히 유리하게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익힌 패턴을 말로 해서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후에 이해 과정을 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의 연결은 아마 초등학교 시작부터 영어를 하게 된다고 가정하면 3학년부터 하게 되는 영어가 매우 쉬워지겠죠. 좋습니다. 이런 영어 듣기만 해도 좀 복잡하기도 하지만 또 잘 또 생각을 해보면 디테일한 과정들이 진짜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자녀를 영어학원에 보내고 있지만 이게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어학원이 있고 또 내신 대비 영어 학교 교과 대비 이런 학원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어디에 보내야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학교 공부에 있어서 어떤 게 더 효율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잘 시키면 되는 건지 이런 어떤 거에 대한 꼼집 가능할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보통은 이제 어학원이나 일반 학원들에서 하는 과정인데 내신 대비라고 하면은 문법을 중심으로 하는 기출문제 풀이 막 그런 것들을 이제 단어 어휘를 막 규칙적으로 몇 개씩 외우고 뭐 이런 과정들일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보내시는 게 정확하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기초 실력을 쌓고 그 다음에 그 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유형과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유형과 패턴은 기본 실력이 있으면 유형 학습을 하고 나면 좀 더 쉬워지고 어렵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어머니들께서 좀 네 지금 질문들을 좀 많이 주고 있어서 질문을 또 한번 짚고 가고 싶어요. 자 아마 어머님이 직접 영어 공부를 하시나 봐요. 매일 아침 영어 라디오나 운전할 때 이렇게 틀어놓는데 아이들 수준보다 너무 어려워도 이게 도움이 되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그 라디오에서 저도 영어 라디오 항상 듣는데요.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수준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 중에서도 항상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귀에 꽂히는 단어들이 있으면 그것도 나중에는 분명히 쌓여서 도움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어머니는 또 걱정을 하십니다. 초 2학년인가 봐요. 주변 엄마들 방학 때 영어 캠프 신청해서 하루 4시간 이렇게 160만 원씩 내고 이제 뭐 보내는 것 같은데 디즈니 OST 함께 듣고 해도 괜찮냐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어머님 제가 다른 영어 학습 기관의 프로그램을 뭐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그 OST나 애니메이션 주제곡들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대본에 없긴 하지만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도 놀라운 영어 능력을 발휘합니다. 되게 어려운 단어들인데도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할 때 예를 들면 이제 그 게임을 하다가 졌어요. MMORPG를 하다가 졌는데 졌을 때 You are defeated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게 너 졌어. Defeat가 물리치다 이런 뜻인데 심지어 수동되죠. 그런데 이런 것도 아이들은 그냥 나 졌네 라고 이해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곳에서 이제 그거를 만났을 때 어 이게 그 뜻인가? 라고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서 4시간 기준 160만 원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OST를 함께 듣고 지속적으로 노출해 주시는 거는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대신에 이게 막 확인하고 강요하지 마시고 아이가 이제 스스로 좀 발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머니 마음도 좀 공감이 돼요. 워낙에 이제 시중에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많고 고가다 보니까 진짜 이게 비싸면 더 효과가 있을지 아마 이런 우려 섞인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인데 자 영어유치원을 보냈나봐요. 영어유치원 마치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한국식 영어로 넘어간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혹시 뭐 이 한국식 영어에서 어떤 학습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지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이런 우려 섞인 또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가요? 영어유치원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원어민 선생님과 아이들이 하루에 학습하는 모든 과정을 영어에 노출되는 것 때문에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국식 영어라고 하면 우리 좀 전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기추문제 풀고 어휘 외우고 그리고 학교 시험 대비하고 뭐 이런 과정에 좀 더 집중이 돼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영어유치원 같은 경우는 ESL 교재나 아니면 이제 교구 같은 걸로 외우기 학습보다는 사실은 이해하고 이런 과정들이 많아서 두 개의 종류는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고학년이 됐을 때는 일정 부분 이렇게 엉덩이 붙이고 막 외우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우리나라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영어를 과목으로 배우다 보니 가장 지루하게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서 익혀야 하는 부분이 어휘와 문법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고학년이 되면 한국식 영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 하실 때 학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은 아까와 같습니다. 아이가 고학년이 되고 문법이나 어휘를 배웠을 때 그것을 너 했어? 뭐 이렇게 확인하지 마시고 어 이거 엄마도 옛날에 배워서 알 것 같은데 어 이거를 좀 네가 엄마한테 유도하는 거죠? 선생님처럼 설명해주면 어떻겠니? 라고 하실 때 아이들은 훨씬 더 정리가 잘 되고요. 그리고 어떤 정보를 사람들이 습득하는 인지 과정상에서 그것을 습득하고 기억하는 과정보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거를 가르쳐 줄 때 훨씬 더 정보를 잘 정리하고 좀 더 이렇게 조리 있게 말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한테도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선생님 삼아서 좀 어머님들도 학부모님들도 영어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럼 진짜 실제로 말을 많이 시키고 발문을 유도하고 질문을 유도하고 이게 실제 내가 배운 게 얼마큼 쓰일 수 있다는 거에는 공감도 끌어내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많이 말하고 하는 것들이 도움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덧붙여서 얘기해 주실 것이 있나요? 네. 부모님들 앞에서 아이가 영어를 하는 게 참 두렵고 쑥스러운 일이에요. 일단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게 두렵고 그리고 영어 자체가 발음이 이래서 말하는 것조차 쑥스러워하는데 특히 고학년이나 중학생 같은 경우는 영어 좀 해봐 라고 해서 우리 아이가 영어를 한다는 기대는 1도 하지 마셔야 하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가르쳐달라고 하시는 편이 훨씬 더 효율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중학생 문법 수업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서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정해줬어요. 너는 명사, 너는 형용사, 부사, 트브정사 이런 식으로 정해주고 아이들이 강사가 돼서 그거를 설명하게 했을 때 아이들은 절대 그거를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같은 방법을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공교육의 큰 화두입니다. 25년 도입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AI 디지털 교과서예요. 거기에 이제 영어 과목이 또 추가가 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혹시 이 도입되는 AI 디지털 교과서 어떤 우리 영어 과목에서의 어떤 효과적인 학습 꿀팁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가 요즘 공교육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이기도 하고 사실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거야라고 정해진 거는 없지만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고 사용하게 하겠어? 라고 하는 전체 큰 틀의 방향은 매우 확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AI 디지털 교과서 시대를 대비해서 학습을 해야 하는데요. 2025년부터는 수학, 영어 정보 그러니까 코딩에 해당하는 부분 이렇게 그리고 26년부터는 국어까지 해서 네 가지 과목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사용이 확정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영어의 경우는 사실 디지털 학습이 매우 유리한 학습입니다. 음성인식 기술이나 AI 그리고 필기인식 이미 영어 학습은 사실 디지털 학습이 굉장히 시장에도 널리 많이 퍼져 있고요. 인터넷이 고향이고 알파세대인 우리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보상이나 랭킹 이런 형태의 게임피케이션이 더해진다고 하면 사실은 학습자가 학습 동기가 부여가 되고 그리고 학습자의 수준에 맞춰서 AI 기술을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맞는 과정을 설정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 AI 디지털 교과서의 기본 방향이고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어머님도 이제 영어 학습 기관을 선택하실 때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이때는 서책만으로 학습하기보다는 디지털 학습이 함께 병행하는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당장 내년부터 내후년이구나. 후년부터 도입이 돼 AI 디지털 교과서를 대비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는데요.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려봐도 괜찮을까요? 자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회화는 괜찮은데 문법이 부족하네요. 얘는 회화가 문법보다 중요하다는데 별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외우라고만 하면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문법도 규칙이라 사실 일정 부분을 외워서 기억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하지만 회화라고 하면 패턴형으로 이제 문장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팀장님한테 급 질문을 드리면 네. 말씀하세요. 이게 패턴인데요. 어머님들도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것을 규칙, 이거에 대한 규칙을 아이들이 알아내는 게 문법이어서 사실은 문법은 굉장히 효율적인 영역이기는 해요. 그래서 외우기는 해야 하지만 이거 하나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가지 법칙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만 가지 말을 말할 수 있는 마법 같은 거야라고 좀 개념을 바꿔주시면 외우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진짜 영어 교육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단장님? 네, 더 드려야 되는데 제가 너무 시간이 짧아서 아쉬운데요. 네, 오늘 저희 학부모 특강이 우리 학부모님들께 자녀 영어 교육 방향을 정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기회에 질문 많이 주시면 저희가 또 영어 교육에 대한 꿀팁으로 교육 특강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쉽지 않은 우리 아이 키우기, 저희 학부모 특강이 부모님께 힘이 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을 좀 예고 드리자면 다음 5차 학부모 특강의 주제는 수학입니다. 다음 특강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부모님들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조금만 더 함께 힘내시죠.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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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아멘